안녕하세요. 선생님입니다. 희찬 경위에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신청 부분 받을 수 없고 제가 문구했던 거 그냥 마지막으로 할게요. 머나무고양 한 번 한 번 드리겠습니다. 머나무고양 머나무고 하실 수 있어요? 네. 자 희찬 경위에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